갑자기 머리가 뜨끈해지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대어 확인해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이 이집트 여행 인트로 우버 사기, 거짓소녀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도착하고 한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니 택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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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타라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이집트 여행을 검색해보니 사기를 조심하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흥정이 약하다면 택시 말고 우버 타고 길거리에서 물건 살 때 원래 가격 10배 부르고 시작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는 우버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만나는 장소에 차가 한 대 와서 우버! 이러더라고요 부른 우버가 만나는 장소로 오고 차 브랜드 BYD 맞고 차 뒷번호가 아랍 숫자라서 그게 맞는지 몰랐지만 드라이버 얼굴이 똑같은 것 같아 차에 탔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공항 톨게이트? 그걸 통과하고 나서 갑자기 제 이름이 안토니오냐고 묻더라고요 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 드라이버는 그냥 가자 그러더니 제 휴대폰을 가져가 우버 예약을 취소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된 거 그 차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집트 돈이 없었어요 호텔에서 달러를 이집트 파운드로 환전하려고 그래서 공항에서 환전 안 하고 우버 카드 결제하려고 했는데 사정을 얘기했는데 달러로 달래요 어? 얼마? 70달러로 요구했습니다 70달러... 구속딱! 적정가가 이집트 친구한테 물어보니 달러로 따지면 7에서 10달러입니다 정말 10배를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사람 우버 드라이버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아시아인 상대로 사기친 거 같아요 어쩐지 자기 우버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택시비 흥정하려면 차 문을 여는 신용을 해라 정말 연륙을 했습니다 갑자기 드라이버가 놀라더라고요 에이 스톱 스톱! 그러더니 70달러에서 50달러로 깎더라고요 하 진짜... 저는 10달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입국 비자를 얻으려면 현지에 도착해서 25달러를 내야 해요 그때 공항에서 100달러를 냈거든요 거스름돈으로 50달러, 20달러, 5달러를 받았습니다 10달러가 없잖아! 그리고 그 드라이버도 거스름돈 10달러가 없었죠 정말 열받았었습니다 이러는데도 릴렉스 35달러 이러더라고요 하... 이게 이집트구나 아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집트 사람들 사기 선거나 실패할 때 항상 이 말합니다 Welcome to Egypt 그 말을 몇 번이나 제게 하더라고요 야이씨 그만 하는 게 더 화나 유리창을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경찰서로 끌려가니까 저는 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왕 일이 된 거 네 멘탈이나 조져버리자 막 미친놈처럼 웃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헤헤하핳하 니는 알라신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드라이버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며 룸미러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오 그래? 넌 지저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진짜 온갖 쌍욕을 한국어 섞어가면서 했습니다 그 이집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하필 또 바빠서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여하튼 결국 드라이버가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하길래 제가 최소한 낼 수 있는 20달러 주었습니다 왜냐 그래도 한국에선 20달러면 적정가니까 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카이로 타우리르 광장에 있는 호스텔이죠 근데 그 드라이버 마지막에 돈을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 이집트인 친구랑 전화하는 척했거든요 아마 그 드라이버는 제가 현지인 친구 통해서 우버 사기,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가 기분 나빴다면 이 돈 안 줘도 돼 이러는데 저는 그냥 20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제 숙소를 알잖아요 외국인이 돈 안 주고 튀었어요 이러고 신고할까 봐 두 번째 그래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그 불편한 동행은 끝났고 저는 그 차 백넘버 사진을 찍었어요 인스타에다 사연을 올리려고 자 근데 여기서 그 거짓 소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우버에서 내릴 때 우버 옆에 히잡을 쓰는 소녀가 오더라고요 손님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 호스텔 입구를 찾고 있는 동안 절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돈 달라고 3번이나 거절했죠 근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숙소 옆에 바로 KFC가 있거든요 영어도 못하는데 계속 손짓으로 KFC, KFC, 헝그리 이러는데 3번 거절한 후 그 소녀가 KFC업 카페에 가더라고요 저는 계속 호스텔 입구를 찾고 있었고 근데 그 소녀가 갑자기 현지인 남자 3명이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들도 저를 쳐다보고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거 갑자기 단체로 몰려오는 거 아니야?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도 돈을 달라고 한 거 같아요 여하튼 순간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 소녀도 저한테 다시 달라붙었고요 캐리어와 백팩을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제 앞에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머리를 기르기 위해 단단한 머리띠를 쓰고 있었고요 땡 전봇대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가 뜨끈해지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대어 확인해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이 머리띠 때문에 두피가 까졌더라고요 그 소녀는 제가 피 흘리는 걸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 소녀를 잡고 싶었습니다만 피를 닦는 게 먼저였죠 제가 피 흘리는 걸 보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헤이 아유 오케이? 누군가 휴지랑 물을 갖고 와서 지혈을 했습니다 또 고맙게도 호스텔까지 절 데려다줬어요 호스텔 직원들도 피 흘리는 걸 보고 놀라더니 약 발라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이집트 사람들 슈크란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도 누군가 제 가방을 훔쳐갈까봐 계속 캐리어랑 백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까 그 우버 백넘버 사진 얘기했죠 그 사진 찍을 때 정말 우연히 그 소녀 얼굴 사진도 같이 찍혔습니다 이 백넘버 그리고 이 얼굴 기억해주세요 부디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이집트 카이로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 이집트 카이로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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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 이집트 카이로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